괜찮아, 걱정 마. 누구야? 어, 피리. 재현 씨가 준 약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대. 수진아. 응? 넌 피리 씨 좋아한 적 없었어? 응? 그 친구는 널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. 넌 어땠나 싶어서. 넌 피리 씨는 남자로 느낀 적 없었어? 무슨 소리야. 피리는 그냥 친구야. 그래? 근데 왜 난 니가 피리 씨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지? 무슨 소리야 재현 씨? 니가 피리 씨를 보는 눈빛, 행동. 행동 좀 남다른 것 같아서? 재현 씨. 진짜 오해야. 피리는 나한테 수기, 정의 다른 패밀리랑 다른 바 없어. 그냥 어릴 때부터 옆집에 살아서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까 더 친하게 보였나 보다. 그래? 난 넌 믿으니까. 니가 나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. 아이, 그럼. 나. 네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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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